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례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더 추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는 진짜 꽁꽁 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색, 이 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죠. 오늘은 그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께서 아주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민주화 시대의 대표 리더 중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늘 해결사이자 구신적 역할을 해오신 분인데요. 우상우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막 언론에서 그렇게 쓰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보이콧. 이거 같이 좀 시위도 하시고 그러시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보이콧,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께서 미국 뉴욕에 가셔서 행사장을 빠져나오다가. EXX. 네,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EXX라고 했다. 이렇게 김은혜 홍보수석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의원들한테 한 게 아니라. 국회에 대고 한 야당 의원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야당 의원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어요. 대통령이 말실수할 수도 있지만 홍보수석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위하여 둘러댄 건데.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하면 되고, 안 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욕해도 되나?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그래도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욕했다고 했으니. 그러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유관 표면 정도는 하겠지, 실수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가 없으셔요. 그런데 역대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 XX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 것도 초유지만, 그리고 사과, 최소한의 유관 표명도 안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자존심이 없어도 그렇게 대통령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국회의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청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둘러어버렸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더불어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하는데, 저희가 김용시의 집을 수색하거나 다른 사무실을 수색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분이 부원장으로 임명된 지 9일째 되는 날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출근 3번 했고, 우리가 거기에 아는데, 거기는 그 양분은 단독방이 아니고, 부원장이 3명인데, 비상군 부원장들이 같이 쓰는 방이에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를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하는 거라면, 한번 압수수색하는 척하고 말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 사이에 끼워서 기습적으로 거기를 방문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길래, 대한민국 검찰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확실히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다. 저희는 도발이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증거, 수사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역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기에 증거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두 번씩 시도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건 헌정사의 처음인인이라고 아주 정면 반박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설을 듣기가 좀 어렵죠. 아무리, 아마 우리 입장을 바꾸어서 국민의힘이었으면 시정연설 거부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회법 84조 1항을 좀 어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84조 1항이 뭐냐 하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가 시정연설을 하고, 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듣는다라고 돼 있지,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듣는다는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건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듣는다와 들어야 한다, 또 다르다. 그렇죠.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할 때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분의 1은 돼요. 그럼 그분들 다 처벌하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시 조항인데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오셨을 때에는 저희가 다 기립했고 마지막에 박수 쳐줬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협조를 계속 해왔죠. 또 국무총리 인준안을 할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저희 당 국회의원의 반수가 넘었지만 초기에는 협조해서 대통령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그렇게 해서 또 통과를 시켜줬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좀 협조를 많이 했는데 욕먹고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이걸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 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 시정연설 보이콧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두고요. 두 번째 이유로 봤을 때 당 대표의 개인적인 법적 리스크를 당 모두가 이렇게 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이선 비판이 나오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김혜영 전 의원을 빼면 지금 더위당 국회의원 중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불안감들은 있죠. 원래 검찰이 무슨 발표를 하면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지? 그럼 돈을 받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 그리고 유동규 씨. 유동규 씨는 피의자 아닙니까? 그 피의자를 구속을 갑자기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를 계속 시키고 있잖아요.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풀어주고 언론 플레이를 시키는 일은. 그래서. 구속 기간 만료. 그거 얼마인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저처럼 피의자 많이 해본 사람들은 계속 시키고 말렸다가 안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되서라도 계속 인신을 구속시켜서 수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것을 이례적으로 풀어주니까. 아 왜 그랬지? 그랬는데 계속 언론을 만나게 하길래 저 작전이구나. 제가 볼 땐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야당을 둘러서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이 지금 주목되고. 또 다른 비상한 일들이 있나요? 벌어지고 있다라고 감지하시나요? 아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유동규 씨의 증언만으로는 저는 100%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뭐 증거 거기에 뒷받침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전달했다고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이 흘리면서 특히 그걸 대선 자금이라고 모습을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둘이서 무슨 돈을 나눠 썼다 이러면 저희가 그건 뭐지? 잘 모르겠다 이럴 텐데 대선 자금이라는 순간 이건 당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선 때 문제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본선 때 대선 자금이라고 할지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대선 자금이다. 제가 대선 때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선 때시죠. 본선 때. 그때는 제가 모든 대선 자금을 총지휘했고요. 제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돈이 넘쳐나서 일어난 분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본선 때는. 경선 때 주로 이 활동을 책임진 분이 김영진 의원이라서 불러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 그랬더니 형님 그때 코로나 때문에 4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었고요. 예비 후보 등록해서 후원금 모금했을 때 10시간 만에 꽉 차서 돌려줬어요.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 돈 필요한 건 이미 공식적인 후원 자금으로 100억 이상 모였기 때문에 몇십억 100억까지 모였기 때문에 돈 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왜 그 돈이 또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서 돈을 김영웅에게 보냈다는 진술은 어떤 형태로든 거래를 해서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용처가 무엇이냐는 것은 김영웅 씨를 만나서 수사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웅 씨를 만나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검찰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 이걸 대선 자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조사도 안 하고 대선 자금이라고 못을 박는 게 합당한 수사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불법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는 정당이 아니다. 이건 당 문제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이 돼 있는 거죠. 대선 자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 등장하는 순간. 예를 들어 그냥 유동규 씨가 김영웅에게 술값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데 돈 썼다. 그리고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 사람 활동비를 줬다. 이랬으면 아마 당이 관여 안 했을 겁니다. 대선 자금이라는 순간 당은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불법적인 자금을 대선에 쓴 정당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돈이 경선판에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저희 당이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는 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남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백현동. 또 다른 문제의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만일 그런 상황에서 그건 대선 자금 문제가 아니니까. 당하고 상관이 없으면 거기에서 딱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헌안을 다 파, 분석을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다 가져와라. 니네가 입증이라. 제가 다 봤어요. 대장동권에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지금 벌써 구속시켰죠. 벌써 1년 됐어요. 대한민국 수사관이 224번에 압수수색을 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를 피의자로 기소를 못할 정도면 혐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없는 검사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곽을 치는 거 아닙니까? 백현동 것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FC 성남은 실제로 기업의 후원금을 FC 성남이 받았기 때문에 그건 법리 현장입니다. 그걸 뇌물을 벌 거냐, 후원금을 벌 거냐. 그런데 가난한 축구구단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를 들면 인천이 축구클럽 구단주가 시장이고요. 지금 대구도 FC가 홍준표 시장이 구단주 아닙니까? 이런 데는 다 후원금을 받아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법리 논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쩌든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건 다 입증된 거고. 후원 FC 성남의 구단으로 축구 경기하는 선수들의 월급과 운영비로 쓰인 돈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건 법리 논쟁입니다. 변호사 비 대납 받는데 그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불법 변호사비를 받아서 소속 신고도 안 하고 음성적으로 현찰을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저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 쪽, 여기서 줬다는 쪽에 대한 의심들을 갖고 있는데 받은 변호사들은 되게 억울한 거죠. 우리는 깨끗하게 정해진 소정의 돈을 받고 다 세무 신고하고 소득 처리했는데 그 이외의 비밀 뒷돈을 받았다? 그럼 그 변호사들은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다 감옥 가야죠. 저는 법을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쌍방울 관련해서. 그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건 별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은 경기도가 불법 송금한 게 아니잖아요. 했다면 이화영 지사가 개인적으로 쌍방울이라는 그룹을 꼬셔서 거기서 모종의 돈을 만들어서 북한에 보냈다면 그건 알 수가 없죠. 비밀이라는 일인데 그건 쌍방울이라는 그룹 차원의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대북, 북한과 관계를 터서 사업권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을 대선 때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결과 이건 없다. 다만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혐의는 법인카드 사용.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건 사과를 제가 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또 대표에게 시워진 많은 의혹 중에 뒤지고 뒤져서 저도 뒤져봐서 제 23년간의 정치 감각으로 이건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네. 그래서 그거는 유일하게 그 부부를 대선 전에 사과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입중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과정이 너무 길게 오래 끌었다. 이 정도에도 밝혀내지 못했으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쌍방울 이화영 전 부지사 이 지금 건은 그건 민주당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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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으면서 또 특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특검 동의하시나요? 일단 일각에서는 좀 합리성을 얻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특검을 얘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너무 정치적 바람을 타거나 그래서 그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특검을 이런 카드를 쓰죠. 저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람 아닙니까? 지금 특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한 번 결론 내린 사건조차 다시 재결론을 내는 이런 식의 수사 행태가 옳은 거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이한 형태의 압수수색과 덮어쓰기로 가는 이런 수사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의심과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특검이 이루어지겠느냐? 특검을 여야 합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까지도 포함시키자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긴 좀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장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중요한 시대전환을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사위에 있는. 네, 법사위.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어떤.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 번 만났는데 최근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상당히 고심하겠죠.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이 특검을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네,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특검도 특검이지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던진 이유는 사실 지금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일까요?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이 문제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내에서 한쪽으로 민생을 챙기면서 원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는 너무 정치검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견제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결국 우리의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전부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 결국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내 투쟁과 장애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원래 장애 투쟁을 전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과 검찰이 보이는 태도로는 점점 거리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경우도 가능한 한 장례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한동훈 장관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일이 있냐는 조롱이거든요. 속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제1당 대표가 한 얘기를 법무장관이 저기 조롱하듯이 대응하는 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져 보여요.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해도 좋은데 기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비오듯이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저는 못마땅하고요. 대통령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EXX라고 발언한 사람이 사과하라고 요청하니까 헌정사회 없는 일이다. 헌정사회 없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나요? 적절치 않다 그러시면 되지. 어쨌든 지금 한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매우 오만하게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검찰은 계속 저희를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차라리 특검으로 해서 특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밝혀지면 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도 어차피 건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만 중립적인 사람을 쓰면 되는 것인데. 그럼 사실 수사 받겠다는 의지인데. 이걸 안 받으면 저희로서는 정치 검찰이 보이는 일반적인 지금의 태도를 그냥 용납하고 갈 수는 없죠. 제가 그거 연구하면서 하나만. 지금 여론을 호소하는 방법 이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론. 예를 들면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한국갤럽 리포트의 10월 3주차 여론조사요. 17일부터 아마 21일까지인가 아마 쭉 했을 텐데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5%나 5%포인트나. 그리고 사실은 빅데이터 전문업체 회사명을 보면 썸트렌드라는 회사가 역시 10월 3주차에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관어를 거기 분석을 한 걸 보면. 그게 1위는 민주당, 2위는 대표인데 3위부터 검찰, 김용, 유동규.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인 저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리냐면. 만일 말이에요. 여론이 조금 민주당의 지금 주장에 동의를 많이 했다면. 연관어가 예를 들면 정치 검찰 혹은 조장 이런 걸로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눈에 안 띄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응을 잘 못했죠. 어떤 면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활동에. 좀 초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조금 대응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저렇게 집요하게 검찰의 언론플레이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땐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60% 가까운 분들이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휘두르고 있지 않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덕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설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버릴 거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거냐. 민주당이 그렇게 선택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드디어 야당이 된 걸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칼을 쥔 검찰 앞에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 말고 없다.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에게 검찰에게 지금 같은 기조를 바꾸라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칼날을 야당을 향한 칼날을 거둬들지 않는다면 장애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새 이게 아주 뜨겁게 불상되는 게 갑자기 강원도가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향이 강원도인데. 아까 강원도세요? 레고랜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공사할 때는 주변을 지나가 봤는데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강원도 발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저기 김진태 지사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만 한두 번 해봐서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채권 보증을 안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신용이 위험하구나라는 신호를 전 세계 자본시장이 보여준 거예요. 잘 아시지만 채권은 가장 안정적인, 신뢰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채, 지방채, 회사채가 있는데 적어도 국채와 지방채는 정부기관이 보증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부도날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높은 나라는.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채무 보증을 불이행을 선언하니까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이 나라 신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면 개별 회사들은 채권 발행했지만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채권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도 공기업 회사채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유동성 위기가 오겠죠? 유동성 위기가 오면 당장 돈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도 유동성 위기가 오면 그냥 문 닫잖아요. 그게 IMF 때 문제 아닙니까? 극자 보도가 많았어요. 지금 김진태 지사발로 굉장히 위험한 경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중앙정부가 불을 끄고 있지만 지금 50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500억 안 갚는다고 선언했다가 지금 50조가 좀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9월 초부터 막 진행되는데 중앙정부의 경제부처가 방심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때 중앙부처가 얼른 전화 걸어서 김진태 지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추경호 장관 전화 걸어서 이거 겁주시는 건 괜찮은데 진짜 부도 내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부도를 내버렸죠. 아니, 강원도가 예산이 8조인데 보증만 쓰면 되는 건데 그 이상한, 그 이상한. 그래서 저거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당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우리 당 소속의 당체장이 저랬으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뛰어서 말리고 하면 화를 내죠. 전임자가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경제를 무시한 조치를 취했다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년 초에 저 신용도 회복이 안 되면 내년 초에 꽤 중견 건설사들 연쇄 보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 갈 때가 됐는데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요새 자기가 이렇게 쭉 민주당 출입하면서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님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다면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없다.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우 위원장께서 특별히 소통을 잘하시고 소통을 신경을 써서 그런 거지. 그건 잘한 거고 딴 쪽은 평균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통의 필요성을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느끼신 모양이에요. 그럼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불신 중에 사실은 잘못 알려져서 생기고 있는 불신과 증오, 분노도 많아요. 그거는 여야를 막는다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층도 너무 과도하게 여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당 지지층, 보수 지지층이 우리 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결국 소통의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은 어떻게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드려야 그 당 대표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과도한 오해를 불신시켜야죠. 마찬가지로 저희 당 지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 왜 이래? 왜 이렇게 못해?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일수록 불만이 많으세요. 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언론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우리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건 기본 예의죠. 그래서 제가 그 덕을 좀 봤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했다. 때로는 그 방향이 싫으신 분은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의견도 전해보셔요. 민주주의가 바로 그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이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혹은 당 사무총장이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소상히 보고하는 그런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핵심을 우리가 오늘 모시고 얘기를 들은 건데 조금 이제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당된 걸 실감합니다. 이걸 잘못 거리로 나가 생각하니까 영화로 떨어질 텐데 큰일이네 해서 들었는데 지금 정치가 복원돼야 돼요. 지금은 정치는 사라지고 검사와 광장의 시민들밖에 안 보여요. 이러면 대의민주주의가 설당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국민들도 바랄 거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계절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는 겨울이 빨리 지나고 복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 30여 분 동안 들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걱정이 여러 가지로 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공법으로 정치권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단호하게 찻집을 할 때 찻집도 내리치시는 그런 모습. 하지만 칭찬할 때는 또 칭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